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근법 이번 시간은 세무와 노무 시선으로 바라본 병원 네트급에 대한 쟁점사항 5분 특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트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예로 들면 월 천만원을 지급할 때 세전 천만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과 원천세를 차감한 차후의 금액을 원래 제공해야 되지만 그 천만원이 세후 금액이 되게끔 천만원을 다 지급하고 사업자가 전부 4대 보험과 원천세를 대납해주는 경우를 네트급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도 월 12분의 1씩 더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급에는 다양한 종류로 존재를 하고요. 그 해당 사항은 실무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선 세무 시선으로 한번 네트급여를 바라보면 그 세법상 원천징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을 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데 이에 더 세법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가 과소 처리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그 사업 소득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대납액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제 과소 처리된 부분만큼 꼭 가공 처리를 실무적으로 하시려고 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세무조사가 되면 그 과소신고 가산세라든가 아니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증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노무 시선으로 한번 바라본 부분입니다. 세무사도 물론 충분히 보험사무 대행기관 업무가 가능하지만 4대 보험을 노무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게 되면 4대 보험에 대한 일정 부분은 근로자분 그리고 일정 부분은 사용자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근로자분까지 사용자분이 대신 내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근로소득으로 봐서 전부 다 상여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서울 북부지법에 대한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해서 한번 판례를 넣어봤는데요. 이 판례 같은 경우는 네트급여 시 보험료 및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이것도 임금으로 본다. 즉 병원과 연봉 계약을 했을 때 이것도 임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월 12분의 1씩 나눠서 줬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퇴직금이 아니라 그것도 임금으로 본다. 그래서 퇴직금을 산정을 할 때 이 모든 것의 임금을 전체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 그 서울 북부지법에 대한 판례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상급여로 했을 때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제 실수령액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세후금액이 천만 원이 나오게끔 세정금액이 천만 원으로 네트급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후금액 천만 원이 나오게끔 그 근로의 대가의 4대 보험료 그리고 근로소득세 등을 증가시키게 되면 사실상 인건비는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 비용처리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실익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계산을 한번 해보면 월 800만 원 같은 경우는 연 650만 원 최대 세액 절감 혜택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월 12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최대 절세액이 월 830만 원까지 더 커질 수 있는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급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실익이 있으실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 가공 경비를 넣음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위험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그 지급 부담도 감소하게 되며 그 다음에 연말정산 시에 병원 측과 네트급여자의 그 정산 문제가 항상 불거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급여 문제를 하실 때 항상 그 노무사와 세무사와 그 상담을 가지시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그 다음에 인건비 경비 처리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병원 네트급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무조사 케이스를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4대 보험료 대납해주면 이 세무조사 시에 고용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가 추진된다는 케이스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상으로 그 5분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